т.t. 뭐야? 얘 왜 여깄어? 빨리 니네 정글 리쉬나 해줘 우리 정글이지 니네 정글이 아니라 우리 정글 빨지마 빨지마 내쪽으로 오지마 정보했다 너 그 킬각이야 나한테 죽어 그럼 이번엔 킬각 한 번 볼까? 어어 2랩때 W 찍는 블라디야 완전 재미없어 풀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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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다 플래시 안썼으면 화날뻔했다 풀빼 풀빼 W 빼 W W 뭐 아들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박아놨어 거기 너 뭐있냐? 야 친구 불러오는거 너무 티났잖아 다음부터 연기 좀 하자 티가 좀 많이 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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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들어가 들어가 오! 그렇지 우리 정글까지 깔끔하게 풀어주고 무난하죠? 확실히 블라디 상대로는 이렇게 압박을 해야돼 이게 제일 기본적이죠 블라디 상대하는 탈론으로 초반에 결국에 주도권을 잡아놓으면 그나마 쉽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주도권 안잡고 반반을 가버리면 블라디가 크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최대한 압박을 넣어주는게 좋은거 같아요 왠만하면 내 주머니에다가 니달리가 블루를 입금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달리님 저한테 블루 입금해주세요 착한분입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희 달리님한테 제가 달리님 아까 정글도 한번 따게 해드려가지고 저를 지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식으로 억지로 W 빼주..어 어 이거 모지녀 열어야겠는데 모지녀 모르가나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하.. 진짜 서운하다 내가 모르가나한테 이정도 밖에 안된거야 진짜 이거는 모지녀 열어가지고 해명시켜야 된다 와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뭐지? 방금 나 실수한건데 블라디가 실수를 만회시켜주네 음 내가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좋은 친구였네 저거 원래 못잡는건데 블라디가 그냥 암무빙을 살짝 해줘가지고 아니 너 나쁜거 알겠.. 니 먹는다고? 어 니 먹으셈 아 안 삐졌어요 니달리와 친하게 지내야죠 삐지진 않아가지고 조금 맘 상했다 조금 자 일로 크게 돌아와서 아 죽갔어 어우 너무 늦게 했나봐 어 빨리할골 어 잡은줄 알고 괜히 혼자 좋아하고 있었네 이러면 이득이지? 그래도 나 죽고 더블킬이면 이득은 아닌가? 내가 제압킬이라? 상대도 돈좀 벌고 살아야죠 아 저 블라디가 먹었네 제가 블라디한테 뺏은것도 꽤 많으니까 틴드 화나겠다 저정도는 데미지 왜저래? 아 이런 데미지 나오면은 또 사람들이 탈론 지금 솔직히 탈론 별론데 막 탈론 다시 너프해야된다고 한다고 탈론 너프는 안됩니다 이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탈론 혐오를 멈춰주세요 제가 빠를까요? 블라디가 빠를까요? 아무래도 나는 스킬을 여러개 다 써야되고 블라디는 W만 누르면 되니까 블라디가 더 빠르겠지? 틴드 컨셉 봐 자 하하하 아 깝다 시비를 못봐야네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